영으로 기도하라.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성령 안 만나고는 영과 진리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이 막 말하고 있어서는 영과 진리의 기도가 아니에요. 그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? 아버지 지금 집이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. 저희 40평 아래로 못 갑니다. 이런 게 진리예요? 그게 영이에요? 옆집은 BMW입니다. 꿀리지 않게 하소서. 이게 진리입니까 지금? 자,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. 예배하라. 성령 만나서 모든 걸 나를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,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성령한테 맡겨야 돼요. 그냥. 지금 이렇게 맡겨본 경험을 얘기해줘야 돼요. 성직자는. 내가 맡겼더니 하느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더라. 들어보면 다 자기 욕심 충족 얘기예요. 하느님이 나만 이뻐하시더라. 다 거짓입니다. 성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. 성령은 양심하라고 하지. 너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걸 내가 해주마.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. 성령은 그 안에서 사랑과 정의, 겸손과 지혜. 이런 가르침밖에 안 줍니다. 우리한테. 그래서 성령을 만나는 건요. 가서 막 노래하고 고향되는 것도 일시적인 만남이긴 해요. 저는 인정합니다만 그것도 부정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못 만나요. 왜? 자기 애고에 고향된 감정 상태에서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왜곡돼 있어요. 방언을 통해 만나도 우리는 왜곡돼 있습니다. 말하는 데 집중하지. 성령의 뜻에 집중하지 않아요. 진리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요. 완전히 내 걸 비우고 물어봐야 돼요. 완전히 내 걸 비우겠습니다. 내 고정관념, 내 욕심 다 비우겠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어떤 게 진리인가요? 어떻게 할까요? 라고 물어야 돼요. 끝없이 이렇게 비우고 묻는 중에 성령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날 끌고 가요.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. 성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없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. 성령이 어떻게 선악을 몰라요.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게 성령인데 하나님의 법을 왜 못 가르쳐줘요. 성령이 우리한테서.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. 당연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성직자들은 다 자기 말을 따르라고 그래요. 자기의 성경 해석을 따르라고 그래요. 아니에요. 오늘 또 제가 성경 해석하겠지만 제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은 참고로만 들으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옳다고 하는지를 그걸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느끼셔야 돼요. 매 순간. 오늘 하루하루 쌓아가셔야 돼요. 오늘 오늘. 내일이 아니라 오늘. 오늘 오늘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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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쌓아가시지 않으면 실족합니다. 금방 실족합니다. 사랑. 자기 뜻대로 살다가 바로 실족합니다.